안녕하세요 ㅠㅠ 여러가지 deuxième 반가 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료라면라면 forming 제가 그게 지금 찌개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촥-촥-촥촥-촥촥 자살은 뭘까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인가? 소금이 너무 좋아요 마요네즈 고춧가루 롤드 롤드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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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오징어 참기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일 맛있네요 이번엔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요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초콜릿 가끔씩 먹으니까 되게 몸이 잘 어울려요 정말 맛있어 제가 입안에 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음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마카롱 치즈소스 전복 마요네즈 이것은 면발,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저자마자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잘 안들어요! 오늘의 영상은 처음으로 보셨어요!